너 지금 뭐하는 짓이야? 한상무가 아직 보고 안했나 보네? 내가 할아버지 딸이라네? 석희 아가신 왕회장님 따님 맞습니다 뭐? 우리 호칭 정리부터 해야 하지? 뼈대에 있는 모씨 가문인데 그래서 아가씨라고 불러주리? 아가씨? 느끼 좋네 올케 올케? 근데 올케 집안 분위기가 좀 썰렁하지 않아? 난 서진이랑 서진이 엄마까지 다 불러들여서 진짜 홈스위트홈을 만들고 싶은데 홈스위트홈이 싫으면 올케가 분가하는 건 어때? 석희 그만해 조카 어디 상스럽게 고모한테 반말이니? 너 머리 좋다며 빨리 적응해 그래 석희 고모 말이 틀린 말은 아니네 고모? whatever 모석희 스타일의 홈스위트홈이 싫으면 감옥에 가는 방법도 있으니까 뭐 이사갈 걱정은 안 해도 되겠네 MC그룹은 원래부터 내 아들거야 내 아들이라 그럼 전 어머니 아들 아닌가요? 아들이라고 다 같은 아들은 아니잖니? 전 MC그룹을 위해서 모한수 도련님을 리더로 모실 순 없습니다 살인을 덮어줄 순 있어도 뭐? 석희 아가씨 어머니 아니 안재림 여사 도련님이 죽였잖아요 고맙습니다 겨욕 진심 겨욕 진심 한글자막 by 한효정